성공하는 사람의 인맥관리 17개명, 1.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2.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3.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4.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5.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6. 직장 바깥 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 아닌 개구리 된다. 6. 직장 그만두면 고아가 된다. 7.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해라. 8. 부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9.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10.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11.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12.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13.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14.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 15. 수의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16.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17.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